저기, 저기서 누가 뭐를 했느냐, 발 피로 나서고 그런 말을 했지 정말 이승스러워. 이어폰 작가게 있는 남의 남자를 몰래 차지지마. 잘못 초심한 게 없어? 저는 정말 정말 없는 일이 없었구나. 정말 완전 부족한 거 없었구나. 그래, 보통 너 같은 여자들이 불러들이는 초기같은 것 같아. 여자를 당하게 했더니, 환장 작가게 오지게. 그래서 내가, 그 답을 좀 하라고 했어. 우리 경표가 찾아와, 최대한 만나지 말아주. 잔디양 말처럼, 우리 경표랑 잔디양. 이제 도산, 금살만 없는 사람들이 있니깐. 예 affects. 예 붙어진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